안녕하십니까 민석관 희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요 지난 시간에 태양계의 역학에서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얘기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제3법칙이었죠.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만류인력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 배울 거고요. 이 만류인력에 의해서 행성이 어떤 운동을 하는데 바로 이 어떤 운동 등속원운동이거든요. 이 등속원운동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면 앞에 배웠던 케플러의 법칙이죠. 케플러 제3법칙이었던 조화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주위의 제곱과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그냥 외우셨죠. 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시기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줄 거고요. 아 이래서 t의 제곱과 r의 세제곱이 바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만류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죠. 자 만류인력의 법칙입니다. 페이지는요 페이지 70페이지죠. 만류인력의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 당연한 얘기야. 이게 뭐냐면요. 만자가 무슨 만자입니까? 모든 물체는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고 인력이 서로 잡아당긴 힘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태초에 우리 네 가지 힘에 대한 얘기 배웠을 겁니다. 그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힘이 바로 중력이었죠. 왜 빛이 말이지 빛이 말이지 모여져가지고 입자를 입자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그죠? 예 또 입자 반입자가 합쳐져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예 바로 빛이 됐어요. 그때 입자가 1억 한 개 중에서 한 개가 더 많다 그랬죠. 2억 개 중에 한 개가 더 맞는 바람에 자 입자가 만들어진다. 결국 입자는 근원이 뭐야? 빛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빛이 응집돼서 만들어진 게 입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입자는 뭘 갖고 있죠? 그래요 이 입자라는 게 기본 입자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쿼크라든지 아니면 랩톤이라든지 자 얘네들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요. 바로 요심 만류 인력이 적용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멋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이쪽에 B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B가 이렇게 있고 A의 질량을 MA라 그러고 MA. B의 질량을 MB라 그러죠. MB라 그럽시다.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중심 질량 중심 사이의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얼이라고 한다면 자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서로 잡아당기심이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A가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있는 B를 이렇게 잡아당길 것이고 B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는 A를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혼자 존재하는 심은 없죠. 심은 항상 뭐로 존재한다 그랬습니까? 쌍으로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이 심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 심을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런다? 시작. 만류 인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만류 인력. 그러면 이 만류 인력은 어떤 물리라는 것과 관계 있습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만류 인력 왜 생긴다고요? 질량 때문에 생긴 심이야.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요. 서로서로 잡아당기심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화면. 모바일로 보고 계시나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 그게 모바일이 됐든 아니면 컴퓨터의 화면이 됐든. 자 걔네들 전부 다 모여있습니다. 질량이 있죠? 여러분도 질량이 있죠? 질량이 있는 물체는 분명히 서로 잡아당기는 심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니터가 바로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심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못 느껴. 왜? 분명히 존재합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너무 작아서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질량이 큰 물체는 어떨까요? 자 지구 한번 볼까요? 지구가 여러분 잡아당기시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셨어요? 창문을 여세요. 창문을 여시고 창문을 띄워보십시오. 15층이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낮을 때. 자 그러면 당연히 지구가 부르고 있지. 내가 바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는 지구처럼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큰 물체가 여러분을 잡아당긴 심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동을 바로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모니터와 여러분의 우주 공간에 있습니다. 다른 심이 없어요. 자 그럼 분명히 만류인력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심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 무슨 운동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속 운동해야 돼. 합니다. 하지만. 그 심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움직이는 꼴을 못 보는 것뿐이란 말이야 분명히 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요 자 아무튼 만류인력은요 질량과 비례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자 A와 비례 관계 있고요 또 B랑도 비례 관계 있죠. 예 요심은요 질량이 클수록이니까 자 두 개의 질량을 곱한 것만 곱한 것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거리 볼까요? 두 물체 사이가요 거리가 있습니다 만류를 전조해요 근데 거리가 두 배가 됐어. 예 그럼 그 심은 커질까 작아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식으로 한번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항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제곱으로 반비례 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제곱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제곱반비례 관계 자 그래서 관계를 우리가 알았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얘네가 숫자도 틀리고 단위가 뉴튠이죠 얘는요 제곱키로그램퍼 제곱미터죠. 숫자도 틀리고 단위도 틀리고 그쵸 얘랑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둘을 곱하고 난 다음에 F를 나눠줬어요. 예 그다음에 얘는 제곱한 다음에 곱해줬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일정한 값을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등호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요 상수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 유명한 예 만류인력 상수라 그럽니다. 자 말인력 상수구요 얘 값이 얼마냐면요 여러분은 못 주셔도 돼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이 뭐 증말 이거와 관련된 과를 가게 됐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하시구요 얘는요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제곱입니다. 자 마이너스 11제곱 0.0이 0 0 0 0 0 0 10개 있는 거야 그러면 6 6 7이라고 거기다 여러분의 질량과 여러분 앞에 있는 모니터의 질량을 곱해 봐봤자 거리는 뭐 둘째치고 곱해져 봤자 그 숫자는 0 0 0 0 0 0 0 몇 뉴턴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에 의해서 여러분이 바로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서 만류인력의 크기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 만류의 크기를 구하는 그 관계식을요 우리가 찾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할 자격이 주어졌냐면 바로 중력에 대한 얘기죠. 자 만류인력과 같은 말이에요 중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중력은 뭐냐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구 있습니다 지구 지구가 이렇게 했구요 자 지구 위에 어떤 물체가 요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 지구의 질량을 라지 m 이라 그러고요 어떤 물체의 질량을 스몰 m 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를요 자 스몰 r 이라고 라지 r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는 서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구요 물체도 지구를 요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자 만류인력이라 그런다고 만류인력 다른 말로 말해서 중력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중력 네 중력 자 그러면요 이 중력은 f는 얼마일까요 우리 연습했어요 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전에 했던 거 뭐였죠 f는 g에 만류상수 꼭 붙여야죠 그 다음에 r 제곱 분의 m a m b 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나와있는 물질형으로 해봅시다 f는요 g에 그 다음에 어 라지 r 제곱 분의 자 그 다음에 스몰 m 라지 m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예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어 자 요심에 의해서 이게 바로 이심의 크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심을 받았으니까 물체는 운동 상태가 어떻게 돼 변해져 가속 운동을 합니다 그럼 그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가속도란 얼마입니까 이거 가속도의 법칙이 우리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이 갖추고 계셔야지 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자 가속도란 뭐냐면요 가속도란 질량이 얼마냐 그물체의 질량이 얼마냐 그물체가 받은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냐에 의해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결정나는 거였었죠 그래요 아유 지간 지난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들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볼게 자 요 물체의 질량 m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은요 바로 뭐야 이 물체 운동하기에 진정한 힘 바로 만류인력 중력이잖아요 자 중력 여기다 우리 표현됐네요 그렇죠 그대로 써볼게요 얼 제곱 분의 자 g에 g 위에다 갖다 붙여도 되죠 g에 스몰 m 라지 m. 요랬더니요 사라질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게 있지 그게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스몰 m이지 그지 아이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더니요. 드디어 뭐가 나왔냐면 나머지 물량 써볼게요 얼 제곱 분의 g에 라지 m 자 다시 말하면요. 중력을 받아서 운동했을 때는 그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이 얘기야. 어 질량 관계 없고요 바로 뭐에 의해 결정나는 거냐면 얼 얼이 뭐죠 예 얼이 아 아 애매해 아 애매해 왜 왜 이것 때문에 애매해 왜 그래 지구가 요만한데 지구의 물체가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무시해야죠. 그럼 뭐죠 결국은 그렇죠 지구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지구 반지름은요 예 자 요 지점에서 일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일정한 값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구 질량도 일정하죠 그 다음에 중 마을 유역 상수는요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 제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물체는요 값이 이거 우당탕탕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 그래요 9.8이 1 어쩌고 저쩌고 9.8 리터퍼 어 단위까지 해 놓으면요 세크의 제곱 다시 말하면요. 초당 9.8 미터퍼 세크의 제곱 속도가 변환 운동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잖아 그럼 일초가 딱 지났을 때 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9.8. 더 큰 놈도 9.8 책도 9.8 나도 9.8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면요. 다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요 특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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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이한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고 읽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렇죠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 그러고요 값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게를 구하시오 하면요. 자. F는 뭐예요 F는 A는 M 분의 F죠 갖다 붙이면 그렇죠 M A지 F는 MA야. 근데 이 가속도는요 바로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는 다 똑같으지 그래서 이렇게 G를 갖다 붙이면서 그 물체의 무게가 MG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얼 제곱 분의 G의 라지 M 얼 제곱 분의 G의 라지 M 얘가 누구라고요. 중력값도 G라고요. 그러면 이게 G니까 G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G니까 M G 이렇게 표현되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중력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이해 되셨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만류 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이요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놔두고. 자 뭐 할 거냐면요 예 아이고 내가 등속 원 운동에 대한 얘기 알려드릴게요 고마워해야 돼 이거는 나한테 아마 다른 데서 듣지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내용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먼저 원을 한번 딱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잘 그렸어 잘 그렸어 난 잘 그렸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보세요. 어떤 물체가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하는데 내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되지? 빨라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느려져. 그렇죠? 그러다 정지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속도가 변하겠죠? 힘을 받으면 속도가 변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 무슨 법칙이야? 그래 힘을 받았던가 알자의 미래라는 얘기를 했죠? 네 가속도의 법칙이요. 그런데 빠르기를 변하지 않게 하면서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얘를 직각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 그럼 빠르게 안 변해. 그렇지? 대신 뭐가 변할까요? 방향이 변하는 거야. 방향이. 그렇지? 얘가 가다가 방향만 변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운동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요. 방향만 변하고 빠르게는 안 변합니다. 걔도 움직일 때마다 내가 직각으로 주는 거야. 그럼 방향만 변해요. 빠르기는 안 변해요.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얘를 힘을 세게 주게 되면 방향이 확 변할 거고 힘을 조금 주게 되면 조금만 주게 되면 조금만 방향이 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얘 움직이면서 일정한 크기를 준다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항상 같은 크기의 힘을 준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일정한 비율로 얘가 방향이 변하겠지? 방향이 계속 변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겠지? 자, 이러면서 어떤 궤적을 그리게 됩니까? 원이요. 원의 궤적을 그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등속. 일정한 빠르기로 원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V라는 빠르기로. 여러분 봤더니 오른쪽이군요. 아, 왼쪽 맞구나. 왼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자, 내가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되 그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일정한 비율로 계속 변해가지고 원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왔을 때도 자, 얘도 여기서 이렇게 직각 방향. 어떻게? 운동하는 방향과. 빠르기가 얘랑 똑같아야 돼. B로. 방향은 달라졌지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운동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되 그 크기가 일정하면 바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때 작용한 이 힘은 바로 그 유명함 뭘까요? 구심력이야. 자, 구자가 무슨 구자죠? 공구자라고? 공중심은? 이게 공이니? 원이지? 구자는요. 공구자가 아니고요. 향할 구자예요. 요구하다. 구원하다 할 때 구자예요. 그래요. 향하다. 어딜 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심력은 구심력이라는 것은 구심력이라는 것은 바로 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중심을 향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죠. 원심력은 뭘까요? 원심력. 그래,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이야. 그건 관성력의 일종이거든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알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요. S라고 할게. S. S라고 그러고 걸린 시간을 T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요.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선으로 도는 빠르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각도도 한번 해볼까요? 이건 조금 내용만 그냥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선으로 도는 빠르기, 선속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선으로 도는 빠르기. 자, 선으로 도는 빠르기란 뭐냐면 속력이란 무엇입니까? 아, 속력, 속력. 자, 속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지. 자, T시간 동안에 S만큼 이동했단 말이야.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그러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 그래? 주기, 주기. 그러면 주기를 우리가 라지 T로 표현할까?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아유, 역시. 아무리 1학년인데 이건 아니구나. 2파이 R.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선속도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V는 T 분의 2파이 R.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다음, 자, 이게 또 우리는 각도로도 빠르기를 구할 수 있어요. 각도로도 빠르기. 각속도라고 그러죠? 우와, 이런 거 지금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자, 각속도라는 건 뭐냐면 오메가에요. 오메가. 이거 W 아니야? 뭐라고? 오메가. 오메가는 오메가는 T 시간 동안에 세타만큼 돌았지? T 시간 동안에 세타만큼 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우리 주기로 한 번 표현할까? 자, 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에 죽입니다. 한 주기 동안에 몇 도 돌았죠? 360도. 이러면은 너 아직 중학생이야. 중학생. 중딩. 자, 얼마? 그렇죠. 2파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360도. 2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각으로 또는 빠르기는요. 오메가는 T 분의 2파이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각속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좀 가볍게 하얀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이 둘의 관계에 의해서 주기 구할 수 있어요. 주기. 주기라는 건 뭐냐면 너 자리 바꿔. 그러면 주기는 V 분의 2파이의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 아마 여러분들 학교 내신이나 이런 데 시험이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개념과 관계 물리랑을 네가 안다면요. 우와. 우리를 거짓.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수준? 그건 좀 너무 심했나? 아무튼 그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아무튼 제가 물리에 대한 스펙을 올려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요. 얘는요. 또 이것도 있잖아. 이것도.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그러면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요.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속도 대. 자, 주기. 주기 한번 해봤습니다. 주기. 자, 주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봤고. 주기는 노란색으로 해야 돼. 자, 주기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할 수 있어. 뭐냐면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 선속도 대. 각속도의 관계는 뭘까요? 되게 쉬워. 되게 쉬워. 봐. B는 T분의 2파이의 R인데 T분의 2파이가 오메가지? 요게 오메가래. 오메가. 아, 그러면 얼마가 되지? 그렇지. B는 오메가 R 또는요. R, R,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죠. 음. 그 다음에 제가 뭐 할 거냐면요. 90가속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90. 이게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절로 한번 가볼까요? 절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앞으로 와가지고 얘가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 있었다 그럴까? 물체가? 물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같은 빠르기 B로 가는데 처음이니까 B0라고 할게요. B0에서 나중에 B라고 할게.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속도가 변하는 건요. 맨 처음에 이거였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 이걸 이렇게 향했으니까 여기. 자, 여기다 가운데다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B0라고 그럴게요. 나중에는요. B죠? 자, 이렇게 해서 와서 B 이렇게 표현됐어.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이것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이걸 갖다가 이거 시험에 나오는지 아나? 나 열심히 해야지? 아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여러분한테 실은요.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요만큼인데요. 요거 보고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식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죠, 지금요? 예. 왠지 아세요? 여기 다 빼먹었어. 다 빼먹고 자, 이거 갖고서 한번 꼭 이해해봐. 이러고 난 다음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저는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건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요. 제가 실은요. 어? 이거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 그러진 않아요.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얘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에 속도를 뺀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벡터의 합성에 보면 나중 속도에 나와 있고요. 처음 속도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얘와 얘를 갖다가 한 군데에다 그린 거야. 그래서 나중 속도 처음 속도인데 나중 속도 얘에서 처음에 또 얘죠? 얘를 이렇게 뺀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B0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요. 자, 우리 나란하지 않은 두 벡터의 합성은요. 평행사면법을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구하면은 바로 이쪽 방향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얘랑 얘랑 더한 값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B와 마이너스 B0을 더한 거. B와 마이너스 B0을 더한 거. 뭐예요?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속도의 변화량이 지금 어딜 상하고 있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어딜 상하고 있어? 어디? 중심을 상하고 있지? 그래서 속도의 변화량이 중심을 상하니까 가속도도 어딜 상하는 거야? 중심을 상하게 되는 거죠. 이 중심을 상하는 가속도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짠짠짠짠짠짠짠. 자, 읽어봐 읽어봐 읽어봐. 뭐라고? 구신가속도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신가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이거 호돌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다 집어치고요. 되게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구신가속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속도 두 개를 그냥 곱한 값입니다. 원래 이거는 나오는 방법이 있어. 호돌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필요 없다니까 그런 얘기 좀 해보면 여러분을 더하기 싫어져. 그래서 구신가속도는 가볍게 선속도와 각속도를 곱한 값이라는 얘기야. 속도 두 개를 곱한 거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요. 얘는요. 우리 이거 있잖아요. B는 R 오메가. 여기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여기. B는 R 오메가 있었지? 그래가지고 오메가는 그건 뭐지? R 분의 B 제곱이잖아. 그치? 오메가는 R 분의 B 제곱. 물론 얘를 갖다가 R, B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R 오메가. R 오메가. R 오메가.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쓰는데 얘 말고요. 얘만 기억해주세요. R 분의 B의 제곱이 바로 뭐야? 구신가속도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멋지게, 멋지게 구심력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심력 해볼게요. 자, 중심을 상하는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원운동을 할 때 중심을 상하는 힘은요. 다 구심력이에요. 내가 줄을 매달아서 어떤 물체를 갖고서 막 돌렸습니다. 돌리고 있어. 지금 난 돌리고 있는 거야. 돌렸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줄이, 물체를 중심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지?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면 뭐라 그러죠? 그걸 장력이라고 그래요. 이 장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물체를 쪼개었을 때 가장 작은 일자는 원자 나옵니다. 원자에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무슨 역이 적용하지? 전기력. 그렇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인력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인력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빨래통의 빨래입니다. 빨래. 빨래통에서 빨래인데 빨래가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그럴게요. 탈수기처럼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럴게요. 그러면 내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원운동을 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구심력이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빨래의 바깥 통이 있지? 통이 말이지 나를 떠받치는 심. 그걸 갖다가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 떠받치는 심을 뭐라 그러냐면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그 수직항력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원운동을 할 때 중심을 상하게 하는 심이 바로 뭐다? 구심력이다. 그렇지? 자, 구심력도요. 심입니다. 그래서 F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F는 F는 노란색으로 F는 바로 M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운동한다. 이거 구심력도지? A 갖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F는요. F는 F는 M에다가 A는요. 우리가 빠르기 속도 B로 표현한다면요. A는 아까 뭐라 그랬지? 와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되는데 뭐야? R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아하 자, 이러니까 물리선생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물리랑과의 관계를 갖다가 살짝살짝 갖다 주자면 다른 물리랑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별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됐어, 끝이야. F는 M의 R분의 B의 제곱. 이게 바로 구심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F는 M A에서 A가 R분의 B제곱인 거 기억하시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될 건 뭐냐면요. 이거 나와 있는 거 선속도가 이렇다는 거 B는 T분의 2파이 R이다. 이건 이해됐지? 그래, 그림도 보여줄까?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걸린 시간이 T고 반지름이 R이니까 그치? 그래서 선으로 도는 빠르기는 T분의 2파이 R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각속도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바로 이 구신 각속도 때문에 알려준 거야. 여기 각속도가 나오니까 그래야지만 이 식이 나오거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자, B 오메가인데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에 의해서 A는 R분의 B제곱이다. 이것만 기억해줘. A는 R분의 B의 제곱이다. 그래가지고요. F는 M A니까 F는 뭐다? F는 M의 R분의 B의 제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90여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치? 알았더니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지워주고 이제 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요. 앞에 배웠던 거 자, 만류 인력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 그치? 만류 인력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성을 갖다가 한번 멋지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서 행성을 한번 멋지게 그려볼게요. 자,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자, 행성을 멋지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 그림이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죠? 자, 이게 실은 태양이면 행성이 되는 거고요. 지구라면 위성이 될 거고요. 그쵸? 자, 뭐가 됐든 좋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그럴게요. 반지름은 R로 나와있고요. 태양의 질량은 라지 M 행성의 질량은 스몰 M이라 그랬고요. 제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B라는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로 B라는 빠르기로 원운동은 등속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때 만류 인력을 F라고 하죠. 그러면 이 F가 바로 만류 인력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구십력의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십력 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F는요. F는 자, 만류 인력입니다. 만류 인력 얼마입니까? 만류 인력은요. 얼 제곱 분의 G에 위에다 갖다 붙여서 되잖아. G에 그다음에 행성의 질량 스몰 M 라지 M이야. 됐어? 이게 만류 인력입니다. 써줄게요. 만류 인력 얘가 바로 여기서는 등속 원운동 할 때 구십력의 역할을 한다고 구십력. 구십력의 역할을 하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구십력 아까 뭐였었죠? 그래, M A. M A인데 A인데 A는 구십가소토지? 구십가소토니까 구십가소토 기억해봐. 그래, 기억해봐. 기억해봐. 얼 분의 그래, 기억하면 되게 쉬워져. 얼 분의 B의 제곱이 바로 구십력이라고요. 만류 인력이 구십력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라질 운명이 놓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누구게요? 역시? 그래. 바로 원운동을 하고 있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그 물체의 질량은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가지고 살짝 날렸습니다. 자, 그럼 뭐만 남습니까? 네, 바로 아, 여기 얼도 있네요. 자, 얼 하나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죠? 이렇게. 그럼 뭐가 남냐면 V 제곱은요. V 제곱은 다 없어졌네. 얼 분의 뭐가 남는 거야? G에 라지 엠만 나왔어요. 이렇게. 예, G에 라지 엠이 이렇게 나왔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G는 만류 상수의 질적 육 점 육 칠 곱하기 십에 마이너스 칠 제곱 십일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라지에는 그 태양의 질량이에요. 그죠?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얘가 등속으로 원운동할 때 그 빠르기. 등속 원운동할 때 그 빠르기는 말이지 그 거리가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 우당탕탕 계산하잖아. 그럼 등속 원운동하려면 그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딱 값이 정해져 있다고. 얘가 말이지 태양으로부터 십만 킬로미터에서 십만 킬로미터 예를 들면 십만 킬로미터에서 말이지 얘가 원운동을 하려면 중심에서 뭐. 백억 킬로미터에서 원운동을 하려면 백억 킬로미터에서 원운동을 하려면. 백억 킬로미터에서 원운동을 하려면 여기다 백억 그다음에 쥐 만류상수 그다음에 태양의 질량 딱 곱해지면 그때 값이 얼마 하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 얼마의 속도로 운동할 때만 원운동을 할 수 있지 얘보다 작으면 원운동이 아니야 뭐야 나선 운동을 하면서 태양으로 올 수밖에 없게끔 되고요. 만약에 얘보다 크다면 타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캐플러의 법칙에서 배웠지 타원 궤도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죠? 타원운동을 하는 건 뭐냐면 등속 원운동을 할 때 빠르기보다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타원운동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 내용까지 알았더니 좀 내용이 쉬워졌네요. 그죠?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여기다 뭘 갖다 붙일 거냐면요. B의 최고. B는 아까 전에 뭐였었죠? B는 기억나십니까? B는 한 주기. 주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기 한 주기 동안 한 바퀴니까 이 파이에 얼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여기다 이거 갖다 붙여볼게 자 너 여기다 들어가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 T의 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이면 사 파이죠 사 파이에 제곱 되고요 얼에 얼에.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B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T 제곱 분에 사 파이 제곱의 얼에 제곱이라는 얘기야. 자 이제 얘기가 다 됐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자 너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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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 가. 자 여기다 쓸게. T. 저러 갔으니까 T의 제곱 썼고요. 그다음에 너 내려와 내려오면요. 자 여기 는 쓰고 내려오면 아래 G의 라지 M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 파이 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자 중요한 건 얘죠? 자 얘가 일로 올라와야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얼에 뭐가 되는 거야? 세 제곱이 되는 거야. 게임 끝. 자 모든 이야기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타원 궤도로 운동할 때요. 타원 궤도로 운동할 때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T의 제곱과 얼의 세 제곱은 바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 얘는 상수로 나잖아. 그치? T의 제곱과 얼의 세 제곱이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가 되는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말이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일수록 주기가 당연히 어떻다? 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성들의 주기를 관측을 했습니다. 관측을 했는데요. 맨 끝에 있는 행성이 뭐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죠. 명어사 아닙니다. 자 해왕성 있죠? 해왕성은 관측을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관측을 했겠죠? 근데 아직 한 바퀴 안 돌았대요. 그쵸? 주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주기는요. 바로 우리 지구과학인 구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물리가 감히 건방지게 지구과학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어요. 자 멀리 있는 놈일수록 그래가지고 주기가 길다. 그게 바로 조화의 법칙에 대한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식들이 막 나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겁을 먹고 잘 이해를 못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등속 원운동이랑 같이 해가지고 엮어봤더니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내용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만류인력에 대한 얘기를 배웠습니다. 자 만류인력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턴 운동법칙 중에 3법칙. 작용반영의 법칙이죠. 바로 작용반영의 법칙에서 물체들 사이에는요. 작용안심이 항상 두 물체 사이에 뭐로 존재한다? 쌍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질량이 갖고 있는 두 물체는요. 작용반영의 법칙에 의해서 A가 힘을 가하면 B도 질량이 있는 A가 질량이 있는 B를 잡아당기면 질량이 있는 B도 A를 뭐한다?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식이고요. 그게 바로 만류인력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이 항성이죠. 항성은 뭐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놈이지. 자 항성 주변으로 행성이 운동했을 때 그 빠르게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등속원운동을 합니다. 자 등속원운동을 할 때는 항상 구심력이 적용하는데 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심들이 꼭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만류인력이 바로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만류인력은요.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요? R 제곱분의 G에 스몰 M 라지 M으로 우리가 표현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구심력을 갖다 표현하는 표현식이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등속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등속원운동에 의해서 M은 R 분의 B의 제곱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자 만류인력이 곧 구심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죠? B 제곱은 자 R의 R 분의 뭐가 된다? G의 라지 M 된다. 우당탕탕탕탕 계산했더니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등속원운동을 할 때의 속도는요. 자 얘하고 얘는 거진 상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리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등속원운동 하려면 속도가 어때야 돼? 제곱으로 반비례하잖아. 느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 값은요. 이 거리에 따라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지표면에서 등속원운동을 할 때의 그 빠르기 있죠? 걔가 정해졌어요. 이거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6400km 6.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제곱 지구의 진량을 딱 곱해주면요. 얘가 11.2였나 그랬을 거야 아마. 11.2 뭐 킬로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초량 11.2킬로미터 가는 빠르기로 돌아야지만 등속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보다 느리면 나선 운동을 하는 거야. 원운동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가 지구 바깥에서 봤을 때의 11.2킬로미터 퍼 세크. 이거 정확한지 모르겠다. 괜히 틀리면 안 되겠지. 그냥 V랑 그러자. V. 자 V라는 그러니까 결정나 있기 때문에 그 빠르기로 운동을 해야지만 등속으로 원운동할 수 있는데. 걔보다 느리면 무슨 운동을 한다. 그렇지 얘가 타원 궤도를 돌다가 언젠가는 뭐야 나선 운동을 하다가 지구로 추락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보다 빠르면 빠르게 되면 무슨 운동을 한다 타원 운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구하는 거냐면 주기하고 무슨 관계 바로 반지름과의 관계를 갖다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원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 그랬더니 말이지 자 여기다가 요걸 갖다 V에다 집어넣었을 때 자 T제곱과 이건 상수니까 상수잖아 그지. 얼의 세곱이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요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말류 인력과 케플러 제 3 법칙 조화의 법칙에 대한 관계까지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 점검은 다 끝났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문제도 몇 개 안돼요. 그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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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76페이지 4번부터 지난 시간에 보다는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앞쪽으로 가있네요. 그죠? 지난 시간 건 뒤쪽에 가 있고 들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만류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왔어요. 그죠? 보기 나와 있습니다. 4개나 되는데요. 리그까지 한번 차분하게 진행해 볼까요? 자 먼저 두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만류 인력은요. 크게 적용한다. 만류 인력 법칙 한번 써볼게요. 만류 인력이란 무엇입니까? 만류 인력이라는 것은 바로 g의 뭐였어요? r 제곱분의 small m, large m이었었죠? 자 small m, large m이었고요. g는 만류, 상수, r은 두 물체의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m은 물체의 질량 이거는 바로 행성의 질량. 자 또 다른 물체의 질량인데 행성과 태양인가요?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류 인력만 나왔으니까 어떤 물체 두 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 small m과 large m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이랑 만류 인력 얘는요. 등호를 사이도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비례 관계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류 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더 크게 적용한다. 비례 관계니까 맞는 말이죠. 자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행성이 태양주의를 공존하는 동안에 만류 인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죠? 크기는 일정하죠. 크기는 일정한데요. 자 방향은 일정합니까? 아니죠? 방향은 계속 중심방향이야. 운동하는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작용해야 했지만 얘가 일정한 비율로 방향이 변해서 원운동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았어요. 행성이 태양주의를 공존하는 것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 바로 만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 만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잠깐만. 니은에 행성이 태양주의를 공존하는 동안에 만류 인력의 크기는 아 이거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건 뭐냐면 등속 원운동할 때만 그런 거지. 근데요. 잘 보세요. 행성이 태양주의를 공존할 때는요.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케플라이 법칙 배웠잖아요. 무슨 운동하죠? 타원계도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도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은요. 이게 이거예요. 두 초점 중에서 한 초점에 누가 있다? 태양이 있다. 이거 우리 지구과 구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타원의 성격에 대한 얘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두 초점에서 이 궤도까지 거리를 어디에서나 더하면 다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태양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점을 뭐라 그래요? 근일점이라고 그러죠? 근일점. 자 멀리 있는 점을 뭐라 그러죠? 얘를 갖다가 얘를 원일점이라고 그래요. 원일점. 원일점이라고 그래.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물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같은 면적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이 만약에 얘랑 얘랑 같다면 여기에 원일점을 지날 때는요. 속도가 이 시간이 면적이 같으니까 얘는 길이가 짧고 얘는 길이가 길이잖아. 그런데 빠르기란 뭡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인데 시간이 일정한데 이동 거리가 얘는 짧고요. 얘는 길죠? 그러니까 얘는요. 속도가 느리고요. 이쪽이 속도가 어때야 돼요? 빨라야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늘점을 지날 때 속도가 크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얘기하려면 만류인력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류인력이란요. 우리 아까 전에 식서치. 얘는 R 제곱분에 G의 스몰엠 라지. 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운동하는 동안에 태양의 질량이나 행성의 질량은 변함이 없고요. 만류 상태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 보세요. 얼. 얼이 뭐죠?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야. 근일점을 지날 때 이게 얼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원일점을 지날 때는요. 이게 얼이란 말이야. 얼 프라임으로 할까요? 자 이때는 어때요? 길죠. 길면 크면 만류인력이 커 작아. 작아.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원일점을 지날 때 만류인력은요.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제일 작다는 얘기죠. 거리가 크면 작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를 지날 때는요. 만류인력이 어때야 돼요? 최대가 되겠죠? 자 이때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원운동을 할 때는 만류인력의 크기가 일정하지만 이렇게 타원 궤도를 운동할 때는요. 만류인력의 크기가 일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류인력의 크기는요.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와 실수할 뻔했네요. 그렇죠? 예. 아까 전에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원운동하는 걸 보고 난 뒤에 내가 이걸 해서 그런 거야. 그다음에 앞에 와 연결할 줄 알아야겠죠? 그다음 디귿이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존하는 것은요. 태양과 행성 사이에 그래 만류인력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만류인력의 크기가 일정했다는 얘기는요. 얘가 무슨 운동하는 거야?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변하게 되면요. 바로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존하는 것은요.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만류인력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만류인력이 크기가 일정하다면 원운동을 했을 텐데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류인력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원 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는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예. 만류인력 힘에는요. 무조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문제 한번 내용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5번 문제죠. 5번 문제. 자.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현재의 2분의 1로 줄고 달이 질량이 2배가 된다면 지구와 달 사이의 만류인력의 크기는요. 현재의 몇 뼈가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만류인력의 관계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자. 조금 지겹지만 다시 한번 만류인력이랑 뭐였었냐면요. g의 r 제곱분의 small m large m 또는 r 제곱분의 g의 small m large m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갔더니 지구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 얘를 갖다가 2분의 1 배로 했대. 2분의 1 배. 그다음에 그다음에 달의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된다면 이거는 지구의 질량이고 이걸 달의 질량이라고 할까요? 이게 만약에 2배가 된다면 이 만류인력의 크기는 얼마로 변하겠습니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류인력의 변화값을 한번 쓸까요? f 프라임으로 해가지고 쓸게요. g 그대로 써지고요. 얼이 2분의 1 배가 됐대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의 얼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얘는요.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2m이 돼야 돼요. 그렇죠? 2m의 large m이 됩니다. 관계식을 맞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얘는 얼마가 되죠? 4분의 1의 얼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요. 그대로 2의 small m large m이 되니까. 그대로 얼 제곱분의 자 앞에 g 쓰고요. small m large m 그대로 써준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f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이거 넘어가면 얼마가 돼? 8이 되네요. 8.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f니까 여기서 만류인력의 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8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8배. 정답? 8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한 문제가 더 남겨져 있습니다. 뒤로 쭉 넘기시면요. 페이지. 단원 종합 문제예요. 단원 종합 문제. 111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111페이지의 7번 문제. 들어가보죠. 7번 문제. 거기도 지금 보기도 나와있고 그림도 나와있죠? 그림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페이지 같습니까? 그림은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궤도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안 했고요.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물체 놓고 그다음에 여기 갖다가 뭐가?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림에. 얘가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이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나로우? 아니 무궁화. 무궁화 3호하죠? 무궁화 3호. 무궁화 3호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궤도가 우리가 뭐였어요? 얼이었었고요.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B라는 빠르게 이렇게 운동했을 때 만약에 이 나로우의 질량을 small m, 그다음에 지구의 질량을 large m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거리가 얼이면 이 얼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속도는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러면요. 우리가 기껏 했던 것. 여태껏 배웠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얘는요. 분명히 이렇게 만류 인력 작용하고 있죠? 중력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질량과 R자 힘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구와 얘의 가속도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일단 배운 것만 얘기하자고 얘의 가속도는 얼마인지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하면요. 먼저 여기서 이 만류 인력 F는요. F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얼마였어요? 만류 인력은 얼마야? 거리가 얼이니까 얼 제곱 분에 G에 그래 small m large m 이렇게 쓸 수 있잖아. small m large m 그렇죠? 그런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구십력 역할을 한다고요. 구십력. 자 그럼 구십력 역할을 하니까 구십력의 운동표현식은 뭐였어? m a. m a인데 a가 뭐라고? 구십 가속도라고 그랬죠? 자 이제 기억해보세요. 뭐였습니까? 얼 분에 뭐였어? b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사라진 운명에 놓여있는 거. 그래 인공지성의 질량은 관계가 없단 말이야 운동과는. 거리하고만 관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이렇게 없어져 주시면요. b 제곱이 얼마가 남냐면 b 제곱은요. 자 얼 분에 G에 large m 으로 이렇게 남아버려요. 그죠? 근데 알다시피 이 G와 M은요. 지구 질량은요.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상수. 정해져 있는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 B의 값이 제곱으로 반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얘가 멀어지면 멀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돼요? 느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자 여기에 지금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서 주기하고 그 다음에 얼 다시 말하면 궤도 반지름과는 서로 어떤 관계다 그것도 우리가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집어넣읍시다. 우리 집어넣을 때 B는 뭐였었냐면 기억해보세요. 뭐였었죠? 주기로 표현한 거. 그래 T 분의 2파이 얼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집어넣으면요. B는 T의 제곱에 2는 4파이의 제곱에 그 다음에 얼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자 주기요. 올라가 주시면 주기 올라가 주시면 뭐가 된다? T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GM 내려와 올라갔으니까 G의 라지 M 분모에 있고요. 그 다음에 4파이의 제곱은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이 일로 와버리게 되면요. 얼이 뭐가 됩니까? 3제곱이 된다. 그래서 조화의 법칙. 바로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화의 법칙의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기. 보기.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 얘 말이야. 만류인력이죠. 심과 인공위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그죠? 잡아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고요. 방향은 반대됩니다. 작용반영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힘과 그래 힘과.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의 방향은요.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작용반영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해를 갖고 있습니까? 를 물어본 문제였죠. 네. 틀렸어요. 디귿.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의 인력. 여기 나와있죠? 이 사이의 인력. 이 인력에 의해 생기는 지구의 가속도와 인공위성의 가속도는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거 착각하기 쉬운 얘기야.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당연히 요나는 작용반영의 관계에 있는 힘이니까 얘가 어때야 돼요? 일정하죠? 같습니다. 그랬더니 가속도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질량과 알짜 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란 말이야. 질량과 알짜 힘에 의해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결정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힘이 일정하단 말이야. 힘이 일정한데 뭐가 달라요? 그래요. 바로 이 지구와 위성의 질량은 서로 다르잖아. 질량이 큰 놈은 가속되는 정도가 작은 거고 질량이 작은 놈은 가속되는 정도가 크겠죠. 만약에 질량비가 질량과 같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질량이 만약에 이게 100대 1이라 그럽시다. 그럼 얘네는 반비례 관계니까는 가속도의 비는 1대 100으로 얘가 100배 더 가속되는 정도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ㄷ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ㄹ이요.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의 인력은 언제나 두 물체를 잇는 선상에서 작용한다. 이건 뭐냐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이 힘은요. 동일 선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게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이 완전히 틀려져버려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요. 크기가 같고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같은 작용 선상에 위치해야지만 바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준비한 문제는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